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6월 11일 현재 시각은 2시 55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PM테크 컷어보너 042040입니다. 일단은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추가상장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주식수가 한 3만주 정도 되는 상황들이고 6월 15일에 상장을 한다고 하고 발행가액이 1,909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00원 정도가 괴리감이 조금 발생되어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상장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자고요. 비중도 비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6월 15일이다고 하니까 4일 정도가 남았는데 4일 정도가 지나가면 아마 2,800원 이 수준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장기평선이 좀 빨리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은 추가가 좋은 소식들이라고 할 수 있죠. 치료제 긴급사용 목적 승인 주목하고 있다. 승인 여부들의 주목을 하고 있다. 생존율이 92% 높았고 효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들이 상 높지 않을까 그런 상황들인데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차이씨람 여부들이 나와주면서 추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 연속적으로 계속 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추세를 아직까지 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초점까지 추세를 이탈하면서 조정을 계속 받고는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회복을 할 때 장기평선들이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여기 주가가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반등기장 나와주고 여기까지 회복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회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와가지고 버티길 잘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승인이 언제 나올지는 승인 여부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주가가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조정을 받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계속 버티고 계시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아직은 아니구나. 그렇게까지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인 여부가 좀 나와주면 주가도 탄력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계속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 비중을 제가 이전에 이 지구간을 이탈을 하고 비중을 좀 축소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약간 다시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면 다시 대응을 좀 잡을 것 같아요. 저라고 한다면 말이죠. 오랜만에 휴머니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휴머니젠 같은 경우에서는 승인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 이때 당시가 5월 28일이에요. 5월 28일 한 이때쯤이죠.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와줬어요. 방향성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방향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5월 28일에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뭔가 분위기가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가도 끌어올리고 그리고 아래 꼬리 좀 달려오면 매수세 쭉 달려올리고 올라가고 주정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승인 여부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휴머니젠 같은 경우에서도 차트를 보면 승인을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었겠죠. 근데 일단 움직임들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때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휴머니젠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부터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는 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낙관적인 그런 전망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노출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약간 차이시라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긴 한데 대응을 어떻게 잡아가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치가 좀 나와줄 때까지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구형 치료제.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구형 치료제를 미국에서 1조가량을 선취매를 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사실은 뭐 연관은 없어요. 심풍제약이. 근데 약간 테마로 좀 엮이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KPM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똑같은 치료계이긴 하지만 심풍제약은 올라가는데 KPM테크는 좀 지지부지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조정이 끝나면 좀 KPM테크의 시간이 오겠죠. 뭐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서도 주가가 블록딜로 인해서 이게 뭐 임상이 성공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뭐 블록딜 해가지고 주가가 툭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우행부로 보이다가 결국에 블록딜 하기 전 주가까지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뭐 마찬가지죠. 여기서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회복을 했으니까 차이시는 매물들이 좀 나오는 건데 결국은 회복했으니까 된 거잖아요. KPM테크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물리신 분들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후에 주가가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탄력이 없는 종목도 아니고 힘은 있으니까 힘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뭐 결국엔 때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위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실상적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없어요. 승인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인데 뭐 승인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하니까 승인을 못 받거나 거절당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일단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 거기도 이제 슈머니젠이 미국 전부가 뭐 또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확보를 했다. 근데 관련주가 KPM테크다. 뭐 이렇게 엮이면 이전처럼 강한 모습들을 좀 볼 가능성들도 없는 건 아니니까 일단 뭐 봅시다. 이슈가 나올 때까지 이슈가 계속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 원래 승인을 받고 하는 건 하루 이틀만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다음 주 일단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은 2,800원 일단 주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장 좋은 부분들은 이렇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철렁철렁 이런 식으로 팍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 하락을 계속 방어를 하면서 주가를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우행보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 중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장기평선들이 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800원 계속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2,800원 이 부분 되지 않을까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달 한 7월 달쯤 되면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나아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차트가 100%는 아니니까 말이죠. 이때쯤의 흐름들을 좀 시켜봅시다.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길 바라면서 제가 뭐 명확한 거는 지금 굳이 대응 잡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지금 대응을 잡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추후에 장기평선들이 올라오고 고개를 살짝 들어올리면 그거 확인하고 대응을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고 KPM테크 제가 주가를 올려드리진 못하지만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자 홈페이지 검색창에 AP 투자한 구석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무료수전 종목 보시면 9시가 되면 김윤수수장님께서 종목들 당일매수 당일매도 혼잘가 목표가 매수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보시면서 단기 종목들 추천을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들 받아가시고요. 무료방 당일매수 당일매도가 너무 빠르시면 여기로 클릭하셔가지고 메시지 주시면 무료방 링크 드립니다. 당일매수 당일매도보다는 좀 이제 넉넉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안내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쪽으로 오시고요. 관련주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자료들을 확인하셔서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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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